아 드라이브 좋아요 박찬휘 기선제압합니다 1대0 안 보여 안 보여 일단 탑스피 제가 거는 걸 봤을 때는 저렇게 소리 없이 탑스피을 묻혀서 건다는 거는 정말 연습량이 많다는 거거든요 박찬휘 선수의 서브 박찬휘 선수의 서브 드라이브 걸었어요 이번에는 범실입니다 1대1 강승현 선수의 서브 자 강승현 선수의 서브 자 받고 백으로 받고 아 네트 행운의 포인트 오케이 오케이 럭키럭키럭 2대1 앞서가는 강승현 선수입니다 고치지 않는 강승현 고치지 않는 강승현 고치지 않는 강승현 고치지 않는 강승현 진짜 잘하신다 하트가 우리 팀 응원해야 돼 우리 쪽으로 3대1 약간 떴는데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박찬휘 선수의 서브 아 드라이브 예 박찬휘 그게 빠르다 하나 3구가 하나 빨라 제가 드라이브 디펜스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봤을 때 강권이야 승희가 디펜스가 좋아 3대2 네 서브도 변칙 박자 뭐 회전 이런게 상당히 수준 높은 서브입니다 이제 자 서브 탄다 3대3 통점입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겠죠 와 춥 이번에 서브 실수 네 역전 허용했습니다 쓰리 포 찬아!